오늘은 뮤직비디오 신라워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왔고요 제가 중장비들이 많이 있고 지게처도 있고 오크레인도 있고 열심히 일해서 산다운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지금 네 근데 저는 지금 생각보단 안 추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단 많이 안 추워 이제 촬영해서 탑에 올라가서 들어 올려주시는 것도 처음 아니신가요? 아 네 근데 제가 다행히 고소공포증 같은 게 없어서 다행이에요 별로 안 무서운데 아마도 동훈이나 두준이었으면 되게 무서워 못한다 그랬을 거예요 무서워 멤버들이랑도 한 번 그 가평? 이쪽에 놀러가서 다같이 한 대씩 빌려가지고 탔었어요 재밌어요 팝이어서 툭 안이었는데 이거 하고 진짜 맞아요 아 이거 오늘 날씨 별로 안 추웠다고 안 추웠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? 여기가 추워지는데 너무 추워지겠지 여기 가다가 아까는 밑에 있었고 지금은 올라와가지고 위에 있으니까 바람이 더 세지는 거 눈물이 나요 편해요 여기 안에 따뜻해요 따뜻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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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재미있었고요 추운 거 빼고는 다 되게 좋았었거든요 내일은 아무래도 더 타이트한 위치형이 잡혀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체력을 보충하도록 해야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